되게 고퀄리티가 너무 웃기던데? 아 그거 아세요? 저희 연습생 때 개그 수업을 받았었어요. 뭐? 상훈이 형 아세요. 이상훈 오빠? 상훈이 형이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개그의 3요소를 알려줬어요. 나도 모르는 거야? 공감, 그리고 반복? 반전 이런 거? 어! 반전! 아니요. 역시 웃음. 아니요. OOTD의 약자 알아요? OOTD요? 응. 우와 OOTD를 모른다! OOTD? SNS에 OOTD라고 그랬어. OTT 말고 OOTD. 해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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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T? 이거 뭐야? T? 아, 이 T 이거 뭐야? T. 되게 이쁘다. 상훈이 형 감사합니다.